뭐 라디오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후보를 평할 때 과제 중심형 리더다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저는 일 벌리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운다. 효율적으로 해치운다. 이제 그런 마인들은 있죠. 알겠습니다. 경남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조선산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그렇고 또 조선업계가 근 한 7, 8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조금 수주도 늘면서 조선업이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점에 또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대선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조선에 투자를 꽤 했었습니다. 잘못적으로 10년 묶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손해를 안 봤어요. 그래요? 손해를 안 봤고. 조선 경기라고 하는 게 매월이 등락이 큽니다. 그렇죠. 등락이 크고. 또 한 번 수주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현장의 일거리가 되는 데는 짧아도 1년. 그렇죠. 길면 2년씩 걸리기 때문에 주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경남이 조선산업의 불황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사실 인력도 많이 빠져나갔고 폐업한 하청업체들도 많고. 다시 이제 수주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는 다시 또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청 계열사들은 많이 망해서 다시 과연 지금 조선산업 경기가 지금 활성화됐을 때 제대로 복구될 수 있을지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산업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는 이제 저가 선박 이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고가 선박 고부가 같이 선박하고 수주로 많이 바뀌었고 또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 가능한 영역은 이제 자율주행 선박 같은 이제 소위 첨단 스마트 선박 분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업의 재편을 좀 이뤄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관련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고 또 노동자들의 예를 들면 역량도 사실은 좀 개선해 줘야 되고 정부가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들을 좀 많이 늘리고 또 노동자들 재교육하고 또 일종의 전환 산업 전환에서도 좀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조선산업 중에 일부들은 사실 풍력발전 산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대요. 실제로 우리가 풍력산업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또 요즘은 우리나라가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만 완벽하게 의존할 상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자체도 좀 내용을 바꾸고 가되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중에 제일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설비산업과 또는 생산 자체, 소비, 유통 이런 영역으로 좀 산업을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상당 정도는 또 책임져줘야 되겠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긴 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동남권이 대부분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많고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일본에서도 가깝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참 일본과 한국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좀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과거사 문제나 또는 외교 문제 중에서도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고 또 경제사회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좀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긴 맞을 겁니다. 이게 계속 발생은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치료는 안 되고 그렇다고 계속 돈으로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대책도 없이 해양에다 방류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반지구적인 생각 아닌가 부도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대한 우리가 그걸 방언을 해보는데 자기 바다에 자기가 벌을 벌겠다는데 어떡하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방류를 막아는 보는데 못 막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일본의 오염수에 의한 우리 해역의 피해 문제를 최대한 체킹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산 오류의 수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배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혼자 저렇게 결정할 게 아니라 관련 국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박대고 해결책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경제적 문제라면 계속 생기는 걸 해역에 방류해서 인공국가한테 피해를 입힐 게 아니고 차라리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차라리 비용을 지불해 줄 테니 버리지 말고 관리를 하자. 라고 하는 방식에 국제적 협조를 끌어내는 게 훨씬 더 비난도 적고 피해도 적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